하지만 일단 기본적인 줄거리에 골격 자체를 심하게 트위스트 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한번 얼마나 잘 했는가 주로 한번 봤는데 추천을 해드립니다. 얼마든지 요즘에는 옛날 거라도 볼 수 있으니까 한번 보세요. 괜찮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3명의 바보만 남게 된 스토리에요. 사실 루키의 이야기는 스토리의 3명의 위도우인데 나오미 그리고 룻 그리고 오르바 이렇게 3사람이 과부만 남게 되었어요. 역사가 그렇게 흘러가게 되는데 상당히 안타깝죠. 남편 죽고 나오미의 남편이 죽고 두 아들도 죽고 며느리만 남은거죠. 3명이 과부가 된겁니다. 그리고 이제 얼마 전에 최근에 텍사스 한의 일가족이 총기 참사를 당했는데 이런 사진이 올라왔더라구요. 얼굴에 그래서 한 사람은 치과의사 한 사람은 변호사고 이제 아들 둘이 중에서 막내가 아마 상황을 알고 첫째는 서바이벌 했다 하더라도 아마 얘가 정신청이 충족이 되어서 상당히 불통을 받을 것 같은데 하여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교회 한인교회 중에서도 제가 달라서 있었는데 유성교회에 다녔다는 것을 제가 들었어요. 그래서 상당히 안타까운 욕이 벌어졌습니다. 누가 알겠어요. 하루아침에 가족이 없어져 버렸어요. 그 아이의 입장은 어떨는가 상당히 충격이 큽니다. 자 이제 본문과 연말을 해서 1장 스토리의 배경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사사들이 치료하던 때에 그땅이 흉년이 되니라 유다 베들레임의 한 사람이 그의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합지방에 가서 거류하였는데 그래서 흉년이 되니까 떠났어요. 어떤 의견에 의하면 왜 이 사람들이 떠났을까 살기 위해서 물론 그렇겠지만 꽤 보유한 사람들이 어떤 걸로 추측을 합니다. 이때 당시로는. 그런데 자기들도 먹고 살기 힘든데 주변에 죽 힘든 사람들 많으니까 도와달라고 하니까 다 퍼줄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떠난 것 같아요. 어찌됐든 묵은 의견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떠나서 모합지방에 가서 거류하였는데 두 사람의 이름은 엘리멜렉이요. 그의 아내의 이름은 나오미요. 그의 두 아들의 이름은 말룡과 기론이니 유다 베들헨 에브라스 사람들이더라. 그들이 모합지방에 들어가서 거기 살더니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죽고 나오미와 그의 두 아들이 남았으며 그들은 모합 여자 중에서 그들의 아내를 맞이하였는데 하나의 이름은 오르바요. 하나의 이름은 루시드라. 그들이 거기에 거주한 지 10년쯤에 말룡과 기론 두 사람이 다 죽고 그 여인 나오미는 두 아들과 남편의 뒤에 남았다. 과부가 된 거예요. 그리고 자식들도 다 죽고 며느리만 남았어요. 계속해서 1장 계속해서 6절을 보면 그 여인이 모합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 함을 듣고 이에 두 며느리와 함께 일어나 모합지방에서 돌아오려 하여 있던 곳에서 나오고 두 며느리도 그와 함께 하여 미닫당으로 돌아오려고 길을 가다가 처음에는 나오미와 룻과 오르바 세 사람이 같이 일단 출발을 했어요. 뭐 같이 다니고 먹고 살 것도 없고 이제는 남편도 다 죽고 그죠? 그러니까 살 길이 없으니까 고국당에 양식이 생겼다는 말 듣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나오미가 가만히 생각해 보는 게 아니라 이건 아니다 싶었어요. 그래서 8절에 나오미가 두 며느리에게 이를 때 너희는 각기 너희 어머니의 집으로 돌아가라. 너희가 죽은 자들과 나를 선대한 것 같이 여호와께서 너희를 선대하시기를 원하며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허락하사 각기 남편의 집에서 위로를 받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제 원하는 것이죠. 그들에게 입맞추며 그들이 소리를 높여 울며 나오미에게 이르되 아니니다. 우리는 어머니와 함께 어머니의 백성에게로 돌아가겠나이다. 두 사람 다 오르바와 룻불다. 아닙니다. 라고 대답을 해요. 21절 말씀에 나오미가 이르되 내 딸들아 돌아가라. 너희가 어찌 나와 함께 가느냐. 내 태중에 너희의 남편 된 아들이들이 아직 있느냐. 나 이제 늙었는데. 내 딸들아 돌아가라. 나는 늙었으니 남편을 두지 못할지라. 가령 내가 소망이 있다고 말한다든지 오늘 밤에 남편을 두어 아들들을 낳는다 하더라도 너희가 어찌 그들이 자라기를 기다리겠으며 어찌 남편 없이 지내겠다고 결심하겠느냐. 내 딸들아 그렇지 아니하니라.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치셨으므로 나는 너희로 말미암아 더욱 마음이 아파도다 하며 그러니까 나오미의 입장에서는 자기가 자기 자신에 처한 상황에 그 이유를 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쳤다는 거예요. 왜? 고국당을 버리고 사람들을 도와주지 않고 우리만 잘 살겠다고 떠났던 것부터 시작해가지고 지금까지 이방에서 다시 결혼을 하고 정착하려는 그 생각까지 하나님께서 나를 갈비셨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말아서 해야 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이미 저질러지는 거였잖아요. 이 결과는 이미 나타났고 하나님께서 남편과 자식들을 다 때려가버렸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손이 나를 쳤다고 표현합니다. 굉장히 정직한 표현이에요. 굉장히 정직한 표현이에요. 이 원망이라기보다도 사실적인 표현이에요. 나한테 안 좋은 일이 생겼는데 왜 안 좋은 일이 생겼느냐. 하나님이 허락하셨기 때문에 나에게 안 좋은 일이 생겼다. 정답인 거예요. 이 원망 아닙니다. 여기까지는 절대 원망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는데 어떻게 성읍의 칼이 있냐.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는데 어떻게 우크라인 전쟁이 터집니까. 하나님이 허락하셨기 때문에 터진 거예요. 절대적인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신뢰죠. 그러므로 나는 너희로 말미암아 더욱 마음이 아프더다 하며 그들이 소리를 높여 다시 울더니 오르바는 그의 시어머니에게 입맞추되 루스는 그를 붙쫓았더라. 여기서 이제 갈림길이 생깁니다. 오르바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제 아무것도 없는 시험을 따라갔다가 그리고 미국 말리 땅에 가서 내가 무슨 대접을 받을지 모르겠는데 내 고향 땅이 편하니까 여기는 남자들도 있고 내가 다시 새출발할 수 있겠다. 오케이. 입맞추고 떠납니다. 15절 말씀에 나오미가 또 이르되 보라 내동서는 그의 백성과 그의 신들에게로 돌아가다니 참 재미있는 표현인데요. 내동서 오르바는 그의 백성에게 돌아간다는 그 의미가 뭐냐 하면 그의 백성의 뭘로? 신들에게로 돌아간다는 의미예요. 여러분 이런 글자들 있잖아요. 몸 따로 마음 따로 이 참 재미있는 표현인데요. 이 사람은 몸 따로 마음 따로가 안됩니다. 어느 정도는 돼요. 어느 정도는 쇼를 할 수 있고 어느 정도는 노래가를 할 수 있고 어느 정도는 매니지먼트를 할 수 있고 어느 정도는 메이크업을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근본적으로는 몸 따로 마음 따로가 안되게 하나님이 주워놨어요. 마음의 갈등이 일어나고 그리고 아예 동화가 되어야 합니다. 믿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르바는 하나님에 대한 존재에 대해서 하나님 믿었으면 꼴로 되지는 않았을 것이다. 이게 결론이잖아요. 어떻게 남편과 아들 둘이 다 이랬는데 저렇게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을 믿는다는 그 총구석 같은 백성들에게 돌아가려고 하느냐 속으로 욕했을 거예요. 얼마든지 그러니까 바이바이 그의 백성과 그의 누구에게로 신들에게로 몸 따로 마음 따로 가니까 몸이 가니까 마음도 어떻게 되니까 마음도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혼하는 부부 중에서 어떤 분들 보면 처음에는 좀 더 나은 관계를 개선하기 위해서 관계가 안 좋으니까 별거를 하는 거예요. 별거를 해서 몸이 떨어진 거예요. 그러면 이제 좀 더 나아질까 하는데 나중에 그 고백을 들어보면 몸이 멀어지니까 어떻게 된다? 마음도 멀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는 완전히 남이 되고 좋은 의도를 했다라 하다. 그런 이야기 좀 듣잖아요. 몸이 멀어지니까 마음도 멀어지는 거예요. 몸 따로 마음 따로 안 되는 거예요. 인간이나 존재 자체가. 그래서 결국에는 내 동생은 그의 백성과 그의 신들에게로 돌아가느니 너도 너의 동생을 따라 돌아가라. 남이 되는 거예요. 완전히 하나님의 백성과 믿자는 악마의 백성과의 갈림길이 여기서 바로 나타나는 겁니다. 루시 1회대 16절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에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나님이지라. 나오미가 루시 자기와 함께 가기로 굳게 결심함을 보고 그에게 말하기를 거칩니다. 아무리 말려도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바로 나의 하나님 될 겁니다. 이렇게 고백해 버리면 어떻게 하겠어요. 가겠다는 거예요. 19절 이에 두 사람이 베들렘까지 갔더라 베들렘에 이를 때에 온 성업이 그들로 말미야마 떠들며 이르기를 이이가 나오미냐 하는지라 난리가 난 거예요. 왜냐하면 꽤 잘 살았던 사람들이에요. 그 동네에서 잘 알지요. 10년 전에 떠나서니까 아직은 다 살아 있습니다. 웬만한 사람들 다 알아보는 거예요. 이의가 나오미가 아니냐 20절 나오미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나를 마라라 하라 이런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습니다. 나오미의 이름은 희락 즐거움 행복이라는 뜻이지만 마라는 고통 쓰다 이런 뜻이에요. 출협 당시에 마라의 선물 사건이 나중에 단볼로 변하는 사건들이 있는데 그 말로도 같이 마라라 차라리 나는 내 인생은 쓴 인생이다 내한테 더 이상 나오미라 부르지 말아라 왜냐하면 전능자 하나님께서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기 때문이다. 내가 내 죄가 생각나간 원인이 의겼던 간에 실질적으로 나를 지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나 이제 더 이상 깊은 삶이 아니다. 내 고라지를 보라는 거예요. 그런 말 하지 말아라 21절 보면 키포인트가 나옵니다. 내가 풍족하게 나갈때는 나갈때는 꽤 잘 살았잖아요.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신다. 내가 공수로 간 거예요. 쉽게 말하면 미국생 와가지고 한 20만불 들고 왔는데 한 10년, 15년 됐는데 내가 통장에 100불이 안 나오는 거예요. 얼마나 충격적일까요? 본인상 본인의 마음에는 지금 현재 그렇게 된 거예요. 나오미가 그런 상황에서 지금 다시 돌아간다. 한국으로 돌아간다. 쉽게 말하면 미국 사람은 미국 갔다가 한국으로 돌아간다. 그런 상황에 처해 있다는 겁니다.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고 전등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거늘 너희가 어찌 나를 나오미라 부르느냐 부르지 말아라. 나오미가 모합지방에서 그의 며느리 모합의의 룩과 함께 돌아왔는데 그들이 보리추수 시작할 때에 베들레헤메 이르렀더라. 아멘. 참 기가 막히는 거는요. 하나님께서 이 나오미가 모합의의 룩과 함께 왔을 때는 추수할 때 온 거예요. 그나마 풍족할 때 혹시 풍족할 때 왔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하나님은 갓의 타이밍이 퍼펙트이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타이밍은 완벽하다는 말입니다. 그런 거예요. 다음 사진을 보면 모합령인 룩의 입장에서는 온갖 차별과 배제와 폭행의 대상이 되었으리라 진작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 사람은 이방예인입니다. 이방예인이고 가보니까 이렇게 손가락질을 당하고 괴롭힘을 당하고 쉽게 열리고 그리고 도와주지도 않고 왕따를 시키고 이런 대상이 될 수가 있는데 이 스토리라인을 보면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시어머니 나오미의 인스트럭션대로 인스트럭션대로 따라가지고 보아스의 타장바다에 가서 거기에서 발치해 두어서 보아스에게 접근해서 거기에서 자기가 기여로 물음을 받을 대상이라는 것을 이야기를 해주고 그 다음에 이제 부재를 받게 되는 그래서 결혼까지 하게 되는 그런 놀라운 이야기가 전개가 됩니다. 그래서 루카 보아스의 그 그림도 나타났는데요. 이제 보아스의 출연이죠. 그런데 보아스라는 사람은 누굽니까? 기베리어 성경 루키와 신약 성경에서 예수님의 조품에 나오는 인물인데 성경에는 한 24번 정도 나오는 걸로 기록됩니다. 보아스라는 의미는 재빠름을 의미하고 힘과 강한 의미로도 사용됩니다. 아주 강한 이미지를 갖고 있는 이름이잖아요. 보아스 그래서 힘이 있는 사람입니다. 성경학자 마틴 노트는 민첩한 정신으로 보는데 살몽과 기생라합의 아들입니다. 보아스가 살몽과 기생라합의 아들 마태복음 1장 5절에 족보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베들레헴의 부유한 지주였어요. 그래서 그때 당시로 꽤 돈이 많은 사람 땅을 가진 부자였습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기생라합의 아들이었어요. 살몽과 기생라합의 아들이고 후에 라오미의 남편인 엘리벨레게 친척이요. 또 모합예인인 룩과 사실이 결혼하게 되죠. 루키스에게서 결혼해서 오베서를 낳았습니다. 그래서 다윗의 증조부였죠. 루키 4장 13절 마태복음 15 1장 5절에서 6절에 보면 살몽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루스에게서 오베스를 낳고 오베스는 이세를 낳고 이세를 낳고 이세를 다윗왕을 낳으라 그래서 라합은 기생 출신이고 이스라엘의 두 정탐꾼을 살린 역사가 있습니다. 구절을 받게 되고 이스라엘 백성에 들어오게 되고 살몽과 결혼해서 결국에는 메시아의 계보에 오르는 그 축복을 받게 되었잖아요. 기생 나합이 그뿐만 아니라 역시 보아스도 이방여인하고 결혼을 하게 되죠. 이방여인 루키와 결혼해서 오베스를 낳고 또 오베스는 이세를 낳고 이세를 다윗을 낳으라 이렇게 기록이 됩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을 제가 선택의 결과 제목으로 붙여봤는데 사실 뜻하지 않게 제가 두 가지로 말씀을 사실 정리하다 보니까 하게 되었어요. Result of your choice one of two 첫 번째 선택의 누구냐 하면 보아스부터 먼저 이야기 할까 합니다. 사실은 본문 말씀은 직접적으로는 안 나오지만 루키 전체를 보면 알기 때문에 보아스는 기생 출신 이방여인 나합의 아들이고 결혼이 그 힘든 이유가 아마 여기 있었을 것이라고도 추론을 해볼 수 있어요. 엄마가 기생 라합 수준이니까 물론 축복은 받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항상 문총을 주는 그런 대상이었을 수도 있겠다 싶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 게 있을 수 있잖아요. 인간 삶에 그래서 그는 남보다 두 배 열심히 일하면서 기도했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보아스는 늙은 할아버지급 노총각이에요. 어떻게 하다보니까 시간이 갔네 열심히 일을 하면서 돈을 열심히 벌었는데 벌써 50이 넘고 60을 바라본다든지 그런 것 같아요. 대충 그죠? 연예인들 중에 보니까 열심히 사는데 50대더라고 기간없는 못했어요. 그런 사람이 꽤됩니다. 하는 거를 보면 그래서 보아스의 늙은 할아버지급 노총각 보아스의 선택이 상당히 재미있는 선택인데요.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법과 기회를 엄격히 지키고 하나님의 자비로우심을 몸소 실천을 해온 그런 사람인 것으로 보여집니다. 기러 기업물을 책임의 일순위자 왜냐하면 그때 당시로는 자기 친족 중에서 대를 잊지 못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 길을 자기가 책임을 지고 대를 이어줄 수 있는 능력이 된다면 물러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기업을 살려주는 역할을 할 수 있게 됐어요. 해야 될 것도 그런데 이제 기러 물을 책임의 일순위자가 아니었던 걸 자기가 알고 있었어요. 친족 중에서 더 우선권을 가지고 있는 더 가까운 친척인 사람에게 불러가지고 승업장로도 다 세워놓고 당신이 이 책임을 물겠느냐 물러하면 이 기업을 다 살리고 모든 재정적인 부담과 법적인 부담을 다 책임을 져라 하니까 그 사람이 가만히 들어보니까 자기가 손해 거다. 젊은 여자는 취하고 싶은데 돈은 내기 싫은 거예요. 도둑놈이 싶으잖아요. 그러니까 안 하겠다고 신발을 벗어버렸어요. 그때 당신은 신발 벗으면 그것은 포기에 대한 선언입니다. 그래서 신발을 벗어버리니까 보아스가 그렇다면 내가 책임지겠다. 그렇게 해서 보아스는 마침 대를 이열 자손도 없는 거예요. 희한하게 다 만약에 루스를 안 만났으면 평생 노총 가고 늙어서 그냥 대도 모으니 끝났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안하고 루스를 만나기 해서 대를 파악을 합니다. 우리가 그 사람에 대해서 많은 기록이 없기 때문에 행동에 대해서만 판단을 해볼 뿐이에요. 그래서 기생 출신 이방예인 나흡의 아들이기도 했지만 또 늙은 할아버지 금 노총 가기도 했지만 하나님이 노총 가신세 메란하고 오히려 메시아의 계보에 오를 수 있는 놀라운 선택을 할 수 있는 보아스의 선택 왜 이방예인 노스를 불쌍히 여기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에게 그냥 된 거 없어요. 선택이에요. 선택 보아스도 역시 자기 속에 내가 아무리 생각해도 내가 너를 선택했다면 내 기업의 손해가 될 거였다. 그래서 나는 못하겠다. 뭐 이렇게 하면 끝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냐고 본인이 할 수 없는 최선을 다했던 얼마나 안감다운 소식인지 모르겠어요. 그 다음에 선택의 결과 선택의 결과 나머 2 첫 번째는 보아스의 선택이었고 두 번째는 루스의 선택입니다. 루스의 선택은 이방인이요 과부인 루스입니다. 그래서 꼬리표가 항상 달릴 수밖에 없는데 꼬리표가 하나쯤 달리는 것도 힘들 텐데 이방인이라는 것도 이제 과부예요. 남편 죽고 과부가 된 루스 시어머니만 바라보고 시어머니가 믿는 하나님만 바라보고 이방 땅에 온 겁니다. 그런데 막상 이방 땅에 와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그 신앙이 정말 천두천미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이방 사람들에게도 극류를 베풀고 차갑게 대하지 않냐고 따뜻하게 대하고 그런 줄 알았는데 천만의 말씀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아주 냉혹합니다. 이방인 말씀 겉으로는 그러지 않은 척 할 뿐이겠죠. 절대 도와주지도 않아요. 그리고 가능하다면 잘못하면 폭행을 당하고 성폐폭행을 당하고 또 왕따를 당하고 제대로 살기 힘든 일에 취할 수 있는 상황이에요. 사회적인 약자로 빈틀틀이 시어머니를 봉량하겠다고 이국당을 건너간 무모한 바보예요. 바보. 바로 이런 사람이 바보인 거예요. 일반적으로 바보같이 왜 그렇게 잘 되는 길이 있는데 하나님에 대해서 어렴풋이 알아가기 시작할 텐데 어떻게 그런 착한 믿음이 그 속에 들어갔던지 루스에게는 착하잖아요. 그렇죠? 부모의 말씀에 절대 순종한 루스입니다. 자 보세요. 시어머니 나오미의 명령에 다소 무리가 좀 있었어요. 왜냐하면 남자들만 있는 그 들판에 가가지고 밤에 보아스가 잠이 들었을 때에 다른 사람도 다 잠이 들었을 때에 심리아에 거기 들어가가지고 침투를 해서 맞음 침투를 해서 보아스의 발치에 누워서 보아스가 뭐라고 말하는지 직접 들어라. 그 사람이 하는 말 어떻게 하는 걸 듣고 모른 일을 진행하자. 완전 작전 명령입니다. 작전 명령 군대로 말합니다. 그래서 위험한 스캔들에 휩싸일 수 있는 보아스도 깜짝 놀랐죠. 놀랐죠. 갑자기 자고 열났는데 여자가 발밑에 누웠으니까 놀라가지고 그래서 마지막에 이야기를 끝내고 내가 1순위는 아니기 때문에 1순위한테 물어보고 2순위지만 내가 그 다음에 안한다 하면 내가 책임을 질 테니까 일단은 조용히 빠져나가라. 아무도 너를 봐서는 안된다. 스캔들 났다. 대형 스캔들 났다. 그래서 보내수요. 완전 젖투를 되죠. 그래서 이삭 죽기와 보아스에 대한 특이한 제큰법 등에 두만없이 쓴용을 했던 그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백성을 따라간 루스의 그 선택 그 결과가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 축복이잖아요. 메시아의 계보에 올라서 결론을 위한 질문들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결론을 내려야 되기 때문에 질문을 내리고 결론을 내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루스의 나오미를 따랐던 결정적인 이유가 뭘까? 답은 모른다는 사실은 추론을 하는데 나오미의 흔들리지 않는 편안함과 회계자의 모습을 비극 속에서 조차 보았다고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오르바도 입맞추고 가는 그 며느리 오르바도 처음에 따랐잖아요. 왜? 그렇게 완전히 망해버린 시어머니 이지만 인격적으로는 따를만한 사람인 거예요. 참 드문게 있습니다. 그 속에 하나님이라는 존재가 과연 어떤 분이길래 이분이 이토록 고요함을 유지할 수 있는가 하는 놀라움이 있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진짜 하나님이 대단한 분인가 보다. 전농자가 자기를 이렇게 치는데도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자기의 갈 길을 가는 걸 보면 대단하지 않나요. 자기 백성 위로 간다고. 루시 축복을 받은 이유의 핵심은 그녀의 생각이나 놀라움 깨달음에 근거한 뭐 때문이었다? 선택입니다. 여러분 선택을 하기 전까지는 행동이 아니에요. 생각을 하셨어요. 생각에서 머물렀다가 그냥 끝나는 거예요. 대부분 그러나 루시는 뭐라는가 하면 선택을 했어요. 어머니를 따라가서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길 원합니다. 내가 당신의 백성에게로 갑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여러분들의 자녀가 예수를 안 믿는 청년하고 예수님을 안 믿는 자매하고 결혼을 안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시겠어요? 어릴 때부터 이 놀라운 하나님의 복음에 의해서 믿는 자와 결혼하는 것을 그 축복과 믿지 않는 자와 결혼하는 축복의 차이는 최소한 300% 차이입니다. 최소한 300% 차이입니다. 어릴 때부터 세뇌를 시켜야 돼요. 우리 믿는 자들이 해야 돼요. 자녀들에게 제일 중요한 세뇌는 뭐냐면 너 결혼할 때 반드시 하나님을 믿는 사람하고 해야 돼요. 돈도 필요 없어.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은 무지방에 못 들어와. 그러면 어떤 목회자가 이런 말을 했대요. 뭐 그래도 젊은 자녀들이나 성각들이 결혼할 때 아무런 사람도 결혼하고 해야지 저도도 하지. 그 점도는 아웃사이더 메리지 해도 돼요. 인사이더 메리지 해서 그렇게까지 하라고 하나님 안 가겠어요. 왜냐하면 내 몸이 가는 곳에 내 마음도 가기 때문에 내가 믿지 않은 사람과 합친다는 것은 완전히 다른 세계입니다. 어떻게 하랍니까? 자녀들에게 뭘 가르쳐랍니까? 돈만 말벼면 어때? 잘나가는 사람과 결혼을 해야 돼. 그거예요. 그녀의 생각이나 놀라움 깨달음에 근거한 뭐가 있다? 선택이 있다는 거예요. 선택. 그러니까 많이 많이 배우고 내가 이렇게 살아야지 내가 믿는 사람과 결혼을 해야지 그런데 나중에 딱 만나니까 백마탄 남자 나타나고 그랬네. 정신을 못 차려. 예수를 안 믿어. 교회도 안 나가. 자 좋습니다. 그럼 우리 교회에 나오세요. 6개월 교육받고 우리 교회에 나오면 내가 당신하고 결혼하겠습니다. 결혼을 했어요. 6개월이 딱 지나니까 교회에 안 나오네요. 남편이. 이런 경우를 순없이 받은다. 왜 왜 그런 딜을 해요. 축복을 받으려면 뭘 잘해야 된다. 선택을 잘해야 되는 줄 압니다. 할루야. 이제 사람의 평가 기준에 대해서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사람을 평가하는 기준은 나버버는 뭐냐. 봅시다. 그 사람의 말 아닙니다. 말은 누구나 잘 할 수 있어요. 두 번째 사람의 혐오 통화 잘나간다. 그것도 아니에요. 봅시다. 그 사람의 출신성분 그것도 도움이 되겠지만 결국에는 그것도 꽝이에요. 시간 지나면. 그 사람의 대표기도와 성교행위까지도 아니라고 봐요. 목사가 성교 잘 한다. 그건 아니에요. 그 사람의 삶 속에서 그 사람이 어떤 선택을 하는지를 잘 보세요. 그 사람이 성공적인 신앙생활 하는 사람 이라는 것은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을 선택하는지 어떤 딜을 선택하는지 어떤 방향으로 자기 발길을 옮기는지를 보세요. 그 사람의 선택이 바로 그 사람을 판단할 수 있는 기준입니다. 할렐루야. 그 선택에서 루스는 100점을 받은 거예요. 100점.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100점 받은 거예요. 과부 세 사람 중 두 명이 며느리였는데 둘 다 시어머니를 처음에 따라오다가 선택권이 주어지니까 눈치만 보던 오르바는 마른 어머리를 떠나지 않겠다고 말은 했습니다만 젊은 인생을 허비할 것 같으니까 편하게 자기 땅에서 새인척 개척하기로 하고 Kiss and Goodbye 두 말 없이 떠났습니다. 선택의 결로만은 결국 나는 선택을 하고 있는 것인데 오르바의 인생은 기록이 없고 이제 선택의 결과죠. 오르바의 인생은 기록이 없고 멸망하는 민족과 잠시 이 세상에 낙을 노리다가 가버린 거죠. 전혀 기록이 없습니다. 한중 흘기될 인생일 뿐만 아니라 지옥불에 떨어질 무가치한 자기 백성들의 하나님 없음으로 되돌아간 사람이 바로 오르바의 선택이에요. 루스의 인생은 이 땅에서도 잘되고 천국 백성의 이름에 올라가는 영예와 영적인 축복 네 범운을 공략하라 그리하면 네가 이 땅에서 잘되고 잠수하리라 개명이 있는 적개명이죠. 거기 뿐만 아니라 천국 백성이 올랐을 뿐만 아니라 메시아의 개복까지 올랐습니다. 알렐루야 이러한 선택을 잘함으로써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최선의 선택을 할 수 있는 저와 이런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판단의 기준이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말과 우리의 껍데기와 우리의 외모와 또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물질과 우리의 형통함도 아니라 우리의 선택이라는 사실을 루키스를 통해서 배웠습니다. 어머니를 공경하는 그 효심 그 배후에 하나님을 공경하는 그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좋은 선택을 하는 걸 믿습니다. 끊임없이 좋은 선택을 할 수 있는 우리의 어머니들과 우리의 자네들이 될 수 있도록 세계로 성교교에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